맨델은요. 어버이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는 무언가 즉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것이 인제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분리되어 들어가고 그것이 다시 자손을 만들 때 새로운 쌍을 이룬다. 아주 인제 좋은 이론을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인제 맨델이 한 게 뭐였냐면 맨델은 그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떤 물질이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대의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더 확장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밑에 보시면 유전자와 염색체 관계입니다. 이 그림은 세 개로 딱 놓고 보면 좋겠지만 그림이 좀 작다 보니까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 이걸 하나씩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그림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볼게요. 맨 먼저의 그림. 이런 그림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맨델 얘기입니다. 맨델의 가설이라고 안 나와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 그림만 보시고 이게 맨델 얘기다라고 아셔야 돼요. 맨델이 보시는 것처럼 쌍을 이룬다는 얘기죠. 한 가지 형질. 어떠한 형질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쌍을 이룬다. 한 쌍이 한 가지 형질을 결정짓는다고 가설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기호가 대문자는 대문자,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순종이다. 동형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감수분열, 생식세포 형성 시 분리되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맨델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식세포, 이런 생식세포, 이런 생식세포, 이런 생식세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요. 저 지금 맨델이 얘기했던 저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저 물질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 다음에 수정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자선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그 후대에 서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서턴이라는 사람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걸 관찰했냐면, 맨델이 얘기했던 그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 이거 봤더니 상동염색체가 감수분열할 때 이게 분리돼요. 들어가고 말이야. 이것이 다시 수정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쌍을 이루더라. 이 행동이 말이야. 이 염색체의 생식세포 분열, 감수분열의 행동이 맨델이 얘기했던 유전인자의 행동과 유사하네? 비슷하네? 아, 서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델이 얘기했던 그 유전인자, 염색체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게 바로 서턴입니다. 그래서 서턴의 염색체 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유전인자가 염색체에 있다. 상동염색체의 감수분열에서의 그 행동이 유전인자, 맨델이 얘기했던 유전인자의 행동과 유사하다라는 걸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더 발전시킵니다. 뭘 발전시키느냐? 다시 한번 재확인해요. 서턴이 얘기했던 염색체의 유전인자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조금 더 나가는데요. 그게 바로 모건입니다. 보실까요? 모건은요. 어, 맞아. 서턴. 네 얘기가 맞아. 초파리의 침샘 염색체를 관찰했어요. 모건이. 그러면서 네 말처럼 정말로 상동염색체의 행동이 맨델이 얘기했던 유전인자의 행동과 일치해. 근데 말이야, 그 안에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야. 일정한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것이 서로 같은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상동염색체에 마주보고 있는 유전자.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이 용어로 배우신? 그렇죠. 대립 유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모건은 최초로 이러한 유전자를 염색체에 표시하게 됩니다. 표시하게 되고요. 바로 대립 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 한 가지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유전자가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이렇게 분리되고요. 이것이 다시 수정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쌍을 이루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